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영화하는 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200회 방송입니다 살아남았다 와 200회다 200회 진짜 살아남았다 중간중간 좀 쉬는 시간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200회까지 우리가 끝내지 않고 달려왔다는 거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다는 거 조감독님에게 박수를 정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편집하고 좀 노동이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매번 이거 세팅도 하시고 근데 이제 사실 촬영만 안 해도 뭐 이런 거는 세팅하기는 되게 쉬운데 영상 촬영을 근데 유튜브를 하니까 조금 방송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더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서 팟캐스트는 팟빵은 듣는 사람들이 좀 한정적인데 유튜브는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오 그래서 조금 그래도 유튜브를 하길 잘했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화장 좀 하고 죄송합니다 우리 아주머니들인데 뭐 아주머니들이라는데 미리 사진 인사를 언니들 어떠셨습니까? 아니 되게 우리 올해 같이 만났잖아요 방송하면서 좀 많은 감상이 있을 것 같은데 랑님이랑 조합농님은 완전 원년 이 계곡 공신들이잖아요 저는 그 책 모임에 이 모임이 생기고 좀 몇 달 있다가 책 모임만 나왔다가 팟캐스트는 손님으로 나왔다가 오주의 여자로 나왔다가 오주의 여자로 나왔다가 어느 순간 고정이 됐는데 이게 엄청 삶의 활력소가 돼요 되게 신기하게 책도 되게 꾸준히 읽을 수 있었고 또 제가 녹음한 제 목소리를 방송으로 듣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신기하죠 신기하죠 난 아직 못 들어 아 진짜로? 한 번씩 들어줘 저는 제 거 엄청 많이 듣는데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고 싶네요 와 너무 좋아요 저는 사실 믿기지가 않아요 믿기지 않아요? 그냥 정말 시간이 이렇게 훅 빨리 흘렀구나 그래서 우리 4년 차라고 했잖아요 믿기지 않고 그리고 진짜 공부가 많이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읽었던 책들 만났던 사람들 약간 이런 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는 척도 많이 하고 진짜 아는 척 할 수 있는 확실히 도움이 됐던 게 저 얼마 전에 회의하면서 70년대에 공항 장면이 나오는데 막 이렇게 캐리어 끌고 가는 거를 하려고 하시길래 그거 아닙니다 우리 지구를 구할 여자들에서 와 그걸 기억하는 게 신기하다 언제 가방에 바퀴가 달렸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대 그거 아닙니다 그 중에 맞지 않아요 프로다 프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확실히 도움이 되는 파케예요 아 근데 진짜로 지식이 쌓여간다는 걸 느끼고 이 파케는 저희를 위한 방송이기도 하다 진짜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계속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꾸준히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댓글이 많이 됩니다 많이 달아주세요 진짜 매일매일 달아주시는 코머스님도 계시고 볼비우님도 계시고 볼비우님도 계시고 요즘은 좀 뜸하긴 하지만 저희 이제 후원해 주시는 아 근데 훈쾌이씨님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훈쾌이씨님 우리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댓글을 안 달아요? 훈쾌이씨님 훈쾌이씨님도 계신데 그 외에도 사실은 저희한테 꾸준히 관심을 보여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고 300회까지 갈 수 있을까? 어 그럼요 1년이 52주인가요? 네 그러면은 2년 더 해야 되네? 갈 수 있어 그래야 300회 할 수 있는 거는 네 금방 가더라고요 아니 1월부터 이렇게 9월? 지금 방송 날이 9월이죠? 너무 금방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 깜빡하다 뜨니까 9월이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심지어 추석이 또 코앞이고 막 이래가 그러니까요 여튼 저희 방송 들으시는 언니들 오빠들 그리고 동생들 저희한테 꾸준히 관심 좀 주시고요 댓글로 또 저희한테 응원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외모지상주의 특집인데요 이 특집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죠 이번 주의 영화는 핸섬 가이즈입니다 이게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극장에서 본 한국 영화이기도 했었고 이 영화는 49억의 비교적 적은 제작비로 만들어진 코믹 호러 오컬트 휴먼 드라마 일명 B급 영화인데요 그럼에도 입소문만으로 16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모으고 되게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어요 언니들은 관객들이 이 영화에 열광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 영화 개봉 엄청 기다렸거든요 엄청 기다려서 보셨어요 기다렸다고 그랬어 완전 기다렸고 제가 좋아하는 장르의 영화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열광하는 이유는 정말 가장 큰 건 웃겨요 엄청 웃겨요 엄청 웃기고 배우들의 연기가 진짜 장난이 아니고 계속 백번째껏 웃었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어떤 장르도 마찬가지인 게 예상치 못했던 게 갑자기 너무 쑥쑥 계속 나왔어 그래서 어 뭐지? 나 이렇게까지는 기대 안 했는데 어 이런 것도 나오고 저런 것도 나오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영화보다 훨씬 더 그 기대 이상이었다 그래서 그 입소문을 낸 한 명이 접니다 맞아요 되게 초창기에 보셨고 저도 사실은 저는 약간 그 뭐랄까 이 영화는 좀 병맛 영화라고 해야 할까 그 코미디가 어떤 좀 전형적이지 않는 약간의 그 아웃사이더적인 그런 코미디예요 코미디 자체가 병만 영화라고 다들 부르긴 하는데 이제 다 보고 난 이후에는 저는 그 새벽에 황당한 저주나 시실리 익히로우미터로 예전에 있었던 그런 B급 병만 영화가 계속 떠오르면서 내가 이런 영화를 언제 마지막으로 봤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진짜 거의 기억이 없을 정도로 한동안 이런 영화 안 나왔었거든요 이 영화가 막 범죄도시처럼 엄청 천만 막 이런 대박을 터뜨린 영화는 아니지만 마니아층 되게 곳곳에 숨어있던 마니아층을 끌어내서 160만이 넘는 이게 BP를 넘긴 거여가지고 이 정도 성과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어느 정도였어요? 손익분기점이? 100만 100만이었는데 지금 177만이더라고요 110만 정도라고 했던 거예요 잘 된 거구나 그렇죠 이게 나머지 50만은 순이익이니까 왜냐면 저는 사실 예고편만 보면 망할 줄 알았거든요 이게 너무 뭐랄까 과장돼 보인다고 해야 할까 예고편은 좀 그랬었는데 사실 본 영화를 봤을 때는 톤이 되게 일정하고 어쨌든 그 되게 떠있는 톤이라도 그걸 계속 밀고 나가니까 내가 그냥 그 톤에 익숙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되게 만듦새가 생각보다 탄탄해요 맞아요 그 어떤 뭐 편집도 그렇고 그 시나리오의 개연성이나 이런 것도 너무 심각하게 보지 않으면 그냥 뭐 얘가 여기 가서 이런 짓을 하는 이유가 이 앞에 하나 이렇게 던져져 놨어 그런 식으로 되게 뿌려놓은 걸 잘 수습을 하는 그런 영화였고 그리고 뭐 되게 뭐랄까 한국 영화의 다양성적으로 저는 이런 영화들이 좀 자주 나왔으면 좋겠다 더 그런 생각을 정말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세대가 보면 더 좋아했을 영화 같다고 느꼈던 게 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그런 총알탄 사나이라든지 약간 그런 삐끗감성이 영화에서 많이 보던 장면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저거 새벽에 황당한 저주처럼 어 저거 어디서 봤더라? 약간 이런 건데 이런 모든 거를 되게 한국화를 잘 시켰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언니들이 나를 너무 기대하게 만들었어 난 이게 가장 큰 패착이었다고 생각해 왜냐면 보름님이 저한테 자기는 두 번 보러 간다고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내 기대치를 이만큼 올려놓은 거야 나는 킬링 로맨스 정도를 생각하고 봤거든요 킬링 로맨스를 되게 재밌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킬링 로맨스 정도의 B급이겠지 하고 기대치를 이제 거기에 맞춰놨어 근데 거기다가 보름님 두 번 본다고 하지 미님 재밌게 봤다지 랑님 되게 재밌게 봤다지 우리 살롱의 언니들 중에 재밌게 봤단 언니들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기대치가 거기 킬링 로맨스에서 이만큼 더 올라간 거야 그 상태에서 봤더니 아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 상태에서 봤더니 이거 아예 기대 안 하고 그냥 예고편만 보고 딱 가서 봤어야 했어 그랬으면 되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 기대를 너무 많이 한 상태에서 와 너무 재밌겠지? 이러고 봤다가 이제 어? 뭐? 이렇게 됐던 아 그게 좀 그래서 너무 기대를 많이 했다라는 게 아쉬운 지점이었고 어 죄송하네 아 근데 기대를 또 하게 해주셔서 봤죠 그리고 좋았던 지점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버리는 씬들이 없어요 다 이유가 있고 그런 씬들을 되게 잘 연결해서 가고 있고 마지막까지 영화를 눈에서 뗄 수 없었다 눈에서 이제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리고 중간중간 되게 재밌는 포인트들이 나를 건드리는 포인트들이 있었고 그런 지점에서는 되게 좋았지만 너무 기대가 컸고 또 하나는 저는 왜 이렇게 이성민 배우의 연기가 잘 몰입이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희준 배우의 재발견이었어요 이 영화는 정말 이희준 배우가 이렇게나 매력적인 배우였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딱 보고 나서 느꼈던 게 아 이건 진짜 이희준의 재발견이다 이희준이란 배우로 내가 더 주목해서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되게 만듦과 동시에 어 근데 이성민 배우 왜 이렇게 뜨지? 이 역할에서 이렇게 나는 몰입이 안 되지? 대사가 잘 안 들리지? 그러면서 더 이희준이 부각이 되었던 그런 영화였다 저의 감상평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가 왜 B급이라고 그러지? 난 이거 좀 B급을 가장한 A급 영화라고 사실 생각을 했고요 이게 A급과 B급이 그런 그레이드를 나눈다기보다는 장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B급 영화가 다 안 좋은 영화라는 게 아니라 그 버젯이나 아니면 그 장르적 특성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A급일 수도 있죠 저는 A급이라고 생각했어요 B급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나름대로 나한테는 되게 약간 블록버스터 느낌이었는데 블록버스터는 맞죠 49억으로 찍었다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CG를 엄청 또 많이 넣기도 했고 CG는 사실 되게 어색하긴 했는데 이 영화의 장래상 그 어색함도 굉장히 재밌었다 이 장르에서 너무 현실적이고 리얼한 CG가 들어갔으면 그것도 이상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막 조감독님한테 극찬을 했던 이유는 안 그러면 안 보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선택하지 않을 법한 영화여서 이 예고편이나 포스터가 제 취향이 정말 아니었거든요 저도 아니었거든요 아니 너무 웃겨던 게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예전에 살롱에서 파묘가 천만 넘을 줄 알았는데 그 얘기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넘을 줄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핸섬 가이즈가 잘 되면은 어 이제 정말 이건 한번 두고 볼 일이다 이거거든 나는 잘 된다고 생각했거든 아 랑님의 어떤 그 센스? 센스? 아니 한국 영화계의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면은 잘 맞는 걸로 왜냐하면 되게 대중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찌됐든 조감독님이나 저는 약간 일종의 업자니까 어 약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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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이 업자의 마인드예요 그걸로 그걸 버리고 보고자 해도 잘 안 되는데 랑님이 확실히 그런 면에서는 저희보다 훨씬 낫죠 음 맞아요 난 돈 내고 보니까 그쵸 그 그래서 이제 이 영화는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누군가는 너무 기대를 해서 근데 원래 그 킬링 로맨스 그 이원석 감독님의 전작은 전작이 남자사용 설명서거든요 그걸 안 봤어 그 분 그것도 기대하지 말고 봐보세요 아 괜찮아요? 진짜 웃기거든요 그분이 전형적인 B급 영화를 만드시는 분이죠 장르적으로 그 작품의 퀄리티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유머가 그 메인 스트림이 아닌 거예요 좀 이렇게 매니아층이 있는 그런 유머를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좋아하셨으면 이 영화도 좋아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장르는 다른 걸로 조금 달랐어요 저의 그 웃음 포인트를 조금 어긋났어요 어 맞아요 제가 이 영화 좋았던 거는 사실 코미디도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병맛 코미디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 관객을 많이 끌었던 코미디는 사실 쌈마이 코미디예요 그 이거가 정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 두사부일체 색책시공 막 이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장르 일명 제이케이 필름 스타일인데 윤재균 감독님 스타일인데 지금은 엄청 대감독님이 되셨지만 그분의 첫 작품 막 그 색책시공부터 해가지고 사실 초창경은 다 그런 코미디였거든요 막 조폭마느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때가 또 핫했어 그런 영화 맞아요 그땐 그런 게 핫했고 근데 이 병맛 코미디는 항상 이렇게 B급으로 그래도 그 줄기를 이어가면서 계속 살아남아 왔다가 한참 죽었다가 이 영화가 다시 그 불씨를 살린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 영화의 출연이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리고 이 영화가 원작이 있는 거 아셨어요 혹시?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너무 한국적이라기엔 조금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 원작인 터커 앤 데일 버스스 에빌이라는 그 제목의 캐나다 영화가 원작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그 원작도 어젯밤에 봤어요 근데 그 차이는 뭐 그 오컬트적인 소재가 있냐 없냐 정도고 그 영화를 사실 저는 해선까지가 더 재밌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영화에서 조금 부족했던 어떤 그 한 부분을 이 오컬트라는 장르를 추가하면서 좀 양념이 더 잘 버무려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작은 제가 뭐 추천까지는 아니고 원작에는 오컬트가 없나 보죠? 아예 없어요 대신 이 장르 뭐라고 그러죠? 그 슬래셔 무비라고 어 맞죠 슬래셔 무비 그러니까 오컬트 대신에 그 뭐 20년 전에 이 마을에서 그 퇴마가 아니라 그 연쇄살인범이 있었다 연쇄살인이 일어났었고 범인이 뭐 잡히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아직도 어딘가 살아있을 것이다 괴단 같은 이런 설정으로 시작했던 그런 설정을 우리는 이제 오컬트로 바꿔서 가지고 온 거죠 사실 되게 단순한 스토리 라인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양념들을 치면서 더 훨씬 풍부한 영화가 됐던 것 같아서 이 원작이 또 재개봉한대요 맞아요 오 진짜 최근에 이제 그 핫섬가이즈의 인기 때문에 많이 이제 회자가 돼갖고 그래서 혹시나 핫섬가이즈를 재밌게 보신 언니들은 원작을 한번 봐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 또 다시 줄거리의 시간이 돌아왔네요 이 영화의 줄거리 한번 짧게 소개해볼게요 그 자칭 터프가인 재필 이성민 선배님의 역할이고 그리고 자칭 섹시가이 상구 역할의 이희준 선배님이 연기를 하셨죠 이 둘은 평화로운 전원생활을 꿈꾸면서 한적한 시골마을로 이사를 오는데요 이 두 사람은 로드킬을 당한 흑염소의 시신을 거둬주는 선행을 벌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오해할 만한 강력한 외모 때문에 이사 첫날부터 동네 경찰 최소장 그리고 그 파트너인 남순경의 특별 감시 대상이 되고요 또 새집 수리를 위해서 공구를 사러 마트에 갔는데 거기서는 이제 스타 골프 선수인 이성민 그 대학생 일행과 마주치면서 또 외모 때문에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특징은 뭐냐 정신 승리, 긍정의 힘으로 똘똘 뭉쳐서 한없이 착하고 순진한 순진 무고함을 보여줘요 외모랑은 너무 다르게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사실 이런 오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꿈꾸던 내 집 그것도 유럽풍의 드림하우스에서 새출발한다는 되게 최악의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것만을 보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실에 너무 행복하기만 한데 근데 사실 이 집은 과거에 이 마을에 살던 베이커 신부가 퇴마의식을 진행하면서 지하에 악마를 봉인해놓은 집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전혀 모르죠 그래서 그렇게 알콩달콩하게 집을 꾸미고 두 사람이 되게 행복해하는 것도 잠시 물에 빠질 뻔한 성빈의 썸녀 미나 공승현 배우의 역할인데 미나를 구해주려다가 오히려 납치범으로 오해를 받는 상황이 일어나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둘의 외모만 보고 무서워서 막 미나도 생쇼를 해요 막 꺼져와 이러면서 딸을 풀어줘는데 아무도 묶어놓은 적이 없거든 막 생쇼를 하다가 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그들의 순수함에 자신의 오해와 어떤 편견을 풀게 되게 되고 또 한편 자신의 치부가 담긴 휴대폰을 미나가 들고 사라지자 그러니까 성빈이 성빈의 휴대폰을 미나가 들고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미나를 성빈 일행이 찾아오는데 재필과 상권은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친구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 집에서 척척 죽어나가요 오해를 하고 그냥 그 미나를 납치한 줄 알고 이 둘을 공격하려는 상황에 자기들이 발이 걸려서 막 감전사를 하던가 막 나무 분쇄기에 자기들이 점프 다이빙을 해서 들어가서 죽던가 그렇게 그냥 자기들이 척척 죽어나가는 이 과정이 좀 고어스럽긴 하지만 되게 황당하고 좀 웃겨요 이 상황이 근데 또 덮친 격으로 지하실에 봉인되어 있던 그 흑염소 악령까지 깨어나면서 어두운 기운이 이 집안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이런 생각인 거죠 아니 도대체 왜 다들 우리 집에 와서 죽고 난리야 이러면서 너무 이제 힘들어하지만 그 안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두 사람이에요 범죄자 몽타주라는 이유만으로 살인범으로 몰린 재필과 상권은 과연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줄거리 모르고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릴스 돌아다니는 거하고 유튜브 쇼츠로 보고서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짤이 나오는데 너무 제 스타일의 개그인 거예요 그래서 봐야지 라고 했었는데 이 줄거리를 전혀 예측을 못했어요 맞아요 단 하나는 오컬 때도 몰랐고 사실 이런 고어가 있을지도 몰랐고 뭐야 이게 그러면서 사실 저는 되게 그런 거 못 보잖아요 그래서 좀 중간중간 괴로웠음에도 와 근데 되게 나름 줄거리가 알차다 들어가 있어 중요한 거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이 안에 숨어있고 되게 깨알같은 재미들이 많고 또 배우 캐스팅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 역할 역할마다 딱 자기 역할을 하고 빠지고 하고 빠지고 어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벌써 죽어도 되나? 싶은데 나중에 다시 좀비로 살아라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한지 앞을 알 수 없는 영화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 맞아 근데 이 영화에서도 여지없이 이 재필과 상구가 그렇게 험상구준 인상인가 싶기는 한데 뭐 어쩔 수 없이 배우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우들이 연기를 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그 둘의 외모가 살인범으로 몰릴 만큼 그렇게 험상구조 보였나 옥니들은 혹시 첫인상이나 외모로 누군가를 오해하거나 판단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 사실 재필하고 상구는 외모가 어 그렇게 막 그 미나가 마트에서 마주쳐서 했던 것처럼 기겁할 정도는 사실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죠 훌륭하죠 훌륭하죠 그치만 일부러 사실 가까이 가기에는 좀 좀 범상치 않은 외모긴 하죠 어 그리고 첫인상으로 오해를 하거나 약간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주기적으로 봐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첫인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저는 사실 일할 때 한 번 만나는 사람이 되게 많고 오랜만에 보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처음 만나서 그 사람이 말투나 약간 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인상을 받는데 결국 하다보면 사실 다 맞지 않아요 보다보면 훨씬 좋아지는 사람이 훨씬 많고 그래서 이제는 아예 그런 첫인상을 판단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한 번밖에 못 만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 그치 첫인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약간 제일 난감한 경우는 그 사람 어땠어라고 물어보는 경우 근데 이건 소개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 그 사람 어땠어 한 번 봤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왜 모르냐 그 사람 한 번 봐서 어떻게 알아 근데 이렇게 막 험상굳게 생겼거나 너무 덩치가 커가지고 내가 위압감을 느낀다거나 그런 상대는 외모로 내가 주눅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 아 좀 무섭다 약간 이런 저는 몸이 작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고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만약에 막 엄청 눈에 띄게 이제 그런 옷차림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다니면 그리고 막 손에 막 망치들고 다니고 이러면 아 나도 좀 살짝 피하지 않을까? 그치 영화 보면서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영화에서 그렇지 미나가 실제로 이렇게 기겁했으면 되게 무례한 거지 아 그치 그치 이렇게까지 대놓고 기겁하면 무례한 거지 저는 그 이 둘의 코디와 태닝이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이 둘이 되게 너무 순진무구하고 착하긴 한데 주변에 여자 사람 친구가 하나도 없는 모태 솔로들이라서 사실 자기들은 이 사람들의 장점은 자신 자기 애가 있어 자신감 있고 서로에게 네가 잘생겼다 아니다 네가 더 잘생겼다 막 이러면서 서로를 막 북돋아주고 막 이런 건 있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코디를 하는 거예요 뭐 멜빵이든 나시에 멜빵을 하든지 뭐 이상한 뭐 아무튼 되게 이상한 코디들을 하면 되는데 그게 자기들은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너무 이게 아니라고 얘기해주는 여자 사람치고 없는 사회적으로 조금 뭐 어찌 보면 이 외모 때문에 조금 뭐랄까 사회성이 조금 떨어지는 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랬다 뿐이지 코디 좀 바꿔주고 미백 좀 시켜주면 좀 괜찮다 괜찮지 않을까 라는 이미 인물이 다 두 분 다 맞아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처음에 반감을 가졌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못생긴 역할이라는 거에 사실 반감이 있었어요 영화를 보기 전에 맞아 맞아 이 제목은 핸섬 가이즈지만 이 둘이 외모로 인해 살인범으로 오해받는다라는 게 저는 사실 제가 납득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중간 그 초반부터 이 사람들이 조금 자기들은 웃는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무서운 그런 표정들을 짓거나 하는 연기들을 되게 잘해줬고 그 표정을 지은 다음에 바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순진한 말들을 내뱉으면서 약간 이 캐릭터 빌드업을 되게 잘해갔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첫인상으로 사실 첫인상 첫 외모로 누군가를 판단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첫 에디튜드 만났을 때 그런 행동 모습, 매너, 말투나 표정 이런 거를 조금 더 보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잘생기고 못생기고 보다는 그런 게 훨씬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제 전남친들 보면 난 얼굴을 보지 않는다 전혀 외모와 상관이 없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너무 무뚝뚝하고 무례한 거 아닐까 싶은 정도의 표정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낯을 너무 가려서 얼음이 된 상태였거나 날을 떨고 있는 거야 맞아요.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 세상 스윗하고 매너 있는 사람이었던가 내가 처음 느꼈던 그 인상과는 다른 사람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 두 캐릭터가 되게 조금 반감을 샀던 이유는 뭐냐면 물론 패션도 있겠지만 두 캐릭터가 되게 극단적이에요 한 명은 되게 냉하고 표정이 없고 한 명은 너무 핫하려고 그렇게 그냥 계속 살갑게 다가가고 그냥 강아지 이쁘다 한 것뿐인데 웃으면서 활짝 다가가고 그 중간이 없었기 때문에 좀 반감을 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사회성인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어떤 게 사람들에게 편함을 주는지 편함을 주는지 어떤 거를 사람들이 불편해하는지를 이들은 사실은 착하긴 한데 잘 몰라 그런 걸 사람에 대해 잘 모르고 그런 것만 아니었으면 충분히 인기남이 될 수 있었다 과연 저는 거기서 설정이 경찰한테 걸려서 신분증 대출하는데 7고로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제필이 내가 어? 내가 그치고? 괜찮은가? 7고고 3고는 83이었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럼 놀랄 수 있어 놀랄 수 있어 우리가 그 럭키에서 유혜진 선배님이 나 84네 라고 했을 때 놀랐던 것처럼 유혜진이 더 충격적이다 84? 충분히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 영화는 그야말로 종합 장르의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미디인가 싶다가도 오컬트 요소가 나오고 또 오컬트를 보고 있다 보면 고어에 갖고 온 되게 잔인한 장면들이 여과 없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막 긴장하고 보는데 갑자기 쌍팔년도 뮤직비디오스러운 장면들이 펼쳐지기도 하고 이게 어떤 하나의 장르로 정의할 수 없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엄청 많은 에피소드들과 어떤 장면들이 있지만 그중에 언니들이 제일 재밌게 봤던 장면과 되게 예측할 수 없이 놀라웠던 장면이 있으면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사실 예측할 수 없었던 놀라운 장면은 뭐였냐면 저는 사실 이렇게 고어물이 나올지 몰랐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잔인할지 몰랐어요 저 진짜 가벼운 그냥 코미디로 생각하고 돌아왔다가 나도 좀 놀라긴 했어 그렇죠 저 사실 아시잖아요 피 한 한 방울 나오면 저 안 보려고 그래요 영화를 제가 너무 그 몰입을 잘해가지고 근데 진짜 너무 과하게 너무 고어였어 고어였어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고 어느 정도냐면은 뭐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스포를 할게요 거기서 보면은 미나라는 여자애가 납치가 당한 줄 알고 친구들이 이제 구하러 가요 물론 이제 의도는 다른 거였지만 그런데 이제 오해를 한 거죠 납치를 당했다고 그러고서 정말 우연 같은 상황으로 어 이들이 되게 약간 어 뭔가 위협적인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야 뭐 벌집에 사실 건드려서 벌이 막 나와서 막 으악 한 건데 전동들이 갖고 막 진짜 난동부리의 상황이 됐고 와 내가 저걸 해결해야겠다 하면서 다 그 이제 우연치 않게 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다 그 상황이 그 분쇄기 있잖아 분쇄기 나 진짜 되게 잔인했어 칼을 들고서 얘를 죽이려고 달려갔는데 그 분쇄기에 빨려 들어가서 그 표현이 그 제필이가 설명하는데 남자애 어떤 남자애가 저기 빨려 들어가서 짬뽕이 됐다 이렇게 막 어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어 그걸 제가 상상하면서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 옛날에 킹스맨도 생각나고 킹스맨도 갈렸잖아 킹스맨도 생각보다 진짜 잔인했거든요 어 맞아 엄청 잔인했어 그리고 약간 또 한 캐릭터가 죽는 약간 그 씬을 보면은 거기서 어 이 목격하는 애들은 어 관을 만들고 있나 보다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아 나 그거 되게 재밌었는데 그 씬이 제일 웃겼어 그쵸 사실 그거는 작은 화분을 둘려고 나무짝을 짜고 있었는데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근데 거기서 미나가 같이 만들고 하다가 거기에 들어가서 막 사진도 찍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저 무서운 놈들 관에 들어가서 그거야 인중샷까지 찍어놓더니 약간 미나 관을 미나가 만들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들어간 거야 미나 지금 울면서 자기가 만들고 있는 거야 관에 들어가 보니까 뭐 맞아요 저 생매장 과정은 전부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어 근데 거기에 못이 하나가 잘못 딱 빠져나온 데가 있었는데 되게 많았어요 못이 탈려가다가 이 전동들이 그 전선에 발이 걸려서 관에 딱 넘어진 거야 근데 결국 그 못에 찔러서 죽는데 이런 모든 약간 설정들이 이거 약간 원작하고 좀 비슷하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건 원작이랑 비슷하구나 완전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정말 놀랐던 장면은 이거였고 또 예측을 못했던 게 저는 오컬트가 나올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특히 흑염소가 나올 줄 몰랐어 왜냐하면 아니 오컬트를 우리가 저 사실 이제 이런 장르가 아예 예상 못했으니까 맞아요 오컬트 나왔을 때 아 좀 이렇게 재미있게 공포 하나 하나 추가했나 보다 근데 갑자기 염소 귀신이 나온다는 거야 음 그래서 그게 정말 좀 예상치 못한 저한테 개그코드여서 하필이면 염소니까 그냥 계속 웃겼던 거였고 제일 재미있었던 건 사실 저는 저거예요 그 최소장님 좀비 연기 다 똑같구나 저는 왜냐하면 다 똑같다 거기 보면은 그 아까 설명하셨던 그 두 경찰이 이 얘네가 살인을 저질렀을 거다 무슨 사건을 일으킬 거다 하고 이제 이 집으로 오잖아요 오는데 어쨌든 또 우연한 또 약간 이런 오해를 인해서 또 죽음을 맞이해 소장님이 나중에 이 흑염소 귀신에 의해서 좀비로 되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좀비로 일어나는 장면이 진짜 명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리 연기를 보셔야 돼요 다리 깎기 아 꺾기 꺾기 저는 너무 웃어갖고 사실 그 장면에서 근데 사실 저는 이 장면을 넣기 위해서 옷 갈 수 없나 그니까 나도 그 생각까지 했다니까 너무 아씨 그 장면이 너무 그 최소장을 연기하신 박지원 선배님이 그 범죄도시 장희수죠 네 연기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박지원 배우가 정말 너무 씬스틸러였어요 씬스틸러였어요 또 그 좀비가 되는 순간 그 남순경이 바지를 가져가고 하얀 고쟁이 바지 같은 걸 입고 와 이렇게 좀비를 하는데 연기 너무 잘하던데? 너무 연기 너무너무 잘했어요 아니 그 다리 연기를 어떻게 본인이 스스로 연습을 했겠지? 저 그거 씬인 줄 알았다니까요 너무 잘했어 저기 사람이 가능한가? 와 진짜 대박이었어 그거 집에서 따라해보신 분? 한번 해보자 우리 나중에 하고 싶어요 진짜 엄청 유연하신 분 그리고 저는 또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 감정이 약간 대립 같은 거? 대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보문은 미나는 이미 납치를 당했는데 알고 보았던 이 사람이 되게 순수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되게 화기해한 분위기가 거기 안에서 또 이루어져요 그 집에서 근데 봤더니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효준 배우의 재발견이라고 했었잖아요 난 너무 사랑스럽다고 하지만 사실 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왜 저래?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해 연기를 너무 잘해 저 캐릭터 왜 저래? 근데 정말 감성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그 설거지 밥 먹고 설거지를 하겠다고 하니까 미나가 응 하지 말라고 설에 옥승각신하고 갑자기 노래를 듣는데 노래도 MP3 CD도 아니야 테이프야 테이프 이름이 설거지할 때 듣기 좋은 노래 1, 2, 3이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뮤지컬을 하는 거 혼자 그리고 미나는 그걸 보고 웃어요 그러고서 같이 즐겁게 설거지를 하는데 이걸 목격하고 있는 미나의 친구는 이미 되게 너무 진지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 웃음기가 한 개도 없어요 너무 여기는 진짜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 여기는 스릴러야 그러니까 저랑 벌써 스토콜롬 지구군에 빠졌고 저게 그 유명한 스토콜롬 신드롬인가 이러면서 저는 약간 그런 대립적인 장면들이 분위기 대립적인 게 저는 너무 저한테 큰 웃음 코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지켜보는 사람들과 실제로 그 상황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온도차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되게 그런 부분은 연출을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여기 바깥에서 볼 때는 저 미소가 되게 살인마의 미소인데 이 안에서 너무 따뜻한 미소인 거야 그런 것들이 대비돼서 보여줬던 게 좋았던 것 같고 저는 앞에서 셜롱님이 다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 예측할 수 없었던 장면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성민의 감정? 아직까지 예측이 안 되는? 그때 당시에 둘이 알콩달콩 여튼 상구는 되게 사람들하고 관계를 계속 맺고 싶어 하고 다가가려고 하고 그랬었잖아요 친구도 없으니까 친구도 만들고 싶어 하고 그랬는데 이 공승현 배우 미나하고 되게 뭔가 알콩달콩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여기서 재필이가 되게 질투하거든요 중간중간 그게 사진에 찍혀 뭔가 스틸컷으로 탁탁탁 나오는데 그거는 그 감정은 예측을 못했어 그 감정을 예측을 못했어 삐진 거야 둘이 베프처럼 쭉 살 줄 알았는데 그 여자 사람친구가 생기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건 둘 모두에게 생겨야지 너만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의 재투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제 얘들이 전원생활을 하겠다고 해서 전 재산을 모은 거를 이 집에 털어놨는데 이 집이 완전히 그냥 쓰레기 깡통집이었던 거 다 허물어져 가는 그래가지고 이제 보수를 하고 알콩달콩 이제 이 전원생활을 시작하는데 나름 집을 되게 예쁘게 꾸몄어요 근데 그 첫날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다가 둘이 대화가 우리는 왜 여사친이 없을까 우리 이렇게 괜찮은데 말이야 여사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미나가 친구들 사이에서 그 골프 선수 성빈을 나름 좋아하고 있었잖아 쟤랑 잘해보려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몰래 들은 대화에서 나하고 그냥 하루 놀라고 그냥 심심풀이 데리고 왔다는 거 알고 욕하면서 이제 그 저수지로 이제 가게 됐는데 마주친 거죠 그래서 그냥 지가 또 우연찮게 빠져갖고 오해가 생겼는데 이 갈등이 해소가 되는데 저는 약간 이런 설정들도 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또 하나 계속 말해도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재밌는 게 많았지? 맞아 저도 엄청 많았어요 저는 약간 그 캐릭터 중에서 그 우현배우님 있잖아요 요한신부 전 진짜 웃겼거든요 저도? 왜냐면 이제 이 캐릭터가 여기가 아까 베이커 신부님이 퇴마를 했던 장소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요한신부 우현배우님이 아주 어린 성직자였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자기 나라로 떠나야 되니까 이 요괴를 죽이면서 했던 이제 그 한국을 떠나면서 앞으로 네가 여기를 맡아야 된다고 여기 관리해야 된다고 그럼 막 뭔가 주의상 얘기하고 가는데 노 잉글리쉬 영어 못한다 영어 못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너무 무능하게 나오는 거야 왜냐면 되게 중요한 캐릭터거든요 이 영화에서 퇴마를 할 수 있고 이 이제 흑영소 귀신을 요괴를 퇴치할 수 있는 유일한 캐릭터가 우현 그 성직자님으로 나오는데 너무 무능한 거야 그냥 저는 제일 크게 웃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무능함이 너무 웃기는 것이었어 맞아요 맞아요 그게 자꾸 하나씩 이렇게 비틀어가는 그런 캐릭터라이징이어서 전 되게 좋았었고 그 이 사실 이 두 캐릭터에 그 제필과 상구한테 이입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주변에서 보기 힘든 캐릭터거든요 극강의 순수함을 가진 친구와 또 극강의 착함을 가지고는 있으나 되게 외형적으로 표정이 없고 무뚝뚝해 보이는 이제 제필과 상구 같은 이 캐릭터를 되게 저는 대사나 상황 에피소드로 잘 설명을 해주 재밌게 해준 게 많았던 게 그 자기네 집 바닥에 그 지하실 바닥에 악귀 문양을 보고 상구가 이래요 어머 잘 그렸다 베이커 씨 미대 나왔나 보다 막 이래요 그리고 그 지하에서 이제 그 테마를 할 수 있는 은총알이 든 총을 발견했는데 되게 귀해 보이잖아요 제필이 이거 귀한 것 같은데 부동산 아재한테 전주인 갖다 주라 하자 이러면서 이들이 얼마나 착하고 순진한지 이런 것들을 대사나 그 상황에서 되게 깨알같이 계속 이입을 할 수 있게 시켜준 것 같고 물론 조합노님은 이입은 안 되지만 저는 그런 거 하나에서 약간 아 한 명은 순진무구하고 한 명은 뭐 이런 캐릭터들을 잘 설명을 되게 깨알같이 해줬다 생각했고 또 이 둘의 마음이 잘 느껴졌던 게 그 저수지에서 이거 낚시하면서 우린 둘 다 잘생겼는데 여자친구가 안 생기지 그렇게 상구가 얘기하니까 제필이 우리가 그동안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다 생긴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인물 환하고 빠지는 게 없다 하면서 근데 여친은 둘째치고 여사친이라도 만들어보자 고소치기도 좋고 상세욕 시키기도 좋고 엄청 그 긍정적인 마인드가 보면서도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맞아맞아 좋게 하면 둘만 살아도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 둘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어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웃었던 거는 사실 제일 처음 약간 가드를 내리게 됐던 거는 갑자기 이 성빈 무리 중에 그 꼬봉 역할을 하는 형이 하나 있어요 다 잘 사는 집 유학파인데 거기서 사실은 병조 병조라는 나이 많은 약간 꼬봉스러운 형 하나와 미나만 그들과는 조금 사는 계급이 달라요 근데 같이 여행을 오게 되면서 미나는 그렇게 좀 성빈이 그냥 갖고 놀려는 그런 여자 친구로 이제 취급을 받고 병조는 계속 꼬봉처럼 약간 빵셔틀 같은 느낌 운전도 하고 요리도 하고 계속 이 형한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병조한테 너 가서 경찰 불러와 이렇게 하면서 차를 줬는데 이 병조가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염소 귀신이 정말 실물로 눈이 허해져가지고 그 차 조수석에 딱 나타나서 이 병조를 막 이렇게 괴롭히는데 이 병조가 이 염소를 물리치면서 텀블러 쇠로 된 텀블러를 입에 탁 박아놓고서는 야 이 조파봐 막 이랬더니 이 염소가 그 텀블러 탁 뱉어내면서 조팝 조팝 이러면서 쫓아다니면서 이게 되게 웃겼구나 너무 웃긴 거예요 일단은 염소가 말을 한다는 것도 웃기지만 조팝 조팝 이러면서 계속 쫓아다녀 이게 너무 웃겼고 아 난 킬로의 타조한테 너무 길들여져가지고 아 진짜? 그래서 막 약간 그 뭐야 병구 병구 아 병조 병조 그래서 저는 병조가 약간 이 제필과 상구랑 어찌 보면 비슷한 그 계급일 수도 있고 계층일 수도 있는데 그 부자들이랑 있으면서도 그 계속 그 굳은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서 병조는 안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저희가 처음에 스토리 그 설명할 때 병조가 염소를 친 게 설명이 나왔나요? 아 안 나왔죠 안 나왔죠 그 부분은 얘들이 이제 성빈 골프선수 성빈이하고 친구들끼리 여행을 온 거죠 여행을 오는데 병조를 계속 까는 거예요 성빈이가 그랬더니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이 염소를 친 건데 염소를 친 거를 그냥 방치하고 가버려요 맞아요 그 로드키를 얘네가 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염소가 사실은 병조는 그렇게 아기는 아니지만 염소가 자기를 친 병조에게 딱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조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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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게 병조를 막 괴롭히는데 되게 저는 그 장면이 진짜 왜냐하면 상상을 못했어 갑자기 빈이가 된 염소가 나와서 그렇게 애를 괴롭히는 것도 상상을 못했고 너무 그 장면들이 되게 재밌었고 맞아요 그리고 이 우연한 사건 때문에 오컬트적인 요소가 일어나는 건데 맞아요 그 흑염소 마귀라고 해야 되나 바포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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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포메트가 깨어나게 돼요 이 다섯 명 때문에 이 사고가 났고 어떤 조건들이 맞춰지면서 이 악령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재밌었던 거는 바로 뺨데기를 맞고 저리 날라가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와이 와인바인딩큐 이러면서 아 난 이 장면 너무 힘들었는데 아 진짜? 어 재미가 없어서? 어 진짜 힘들었어 전 여기서 제일 크게 아 어떡하지? 어디서 웃어야 되지? 이러면서 거기서 갑자기 아 뭐 아 뭐 너무 나 쳐다겠다 했던 유머 코드여가지고 이게 우리가 그런가 봐 나와서 뭔가 큰 역할 할 줄 알았던 그러니까 나 기대치가 있단 말이야 역할에 대해서 킬도가 갑자기 뼈만 내먹고 그냥 날아가버리니까 그냥 푸쉬웅 하는 느낌이었어 나도 왜냐면 소장님도 그렇고 약간 이 음 요한신부도 그렇고 왜냐면 우리가 이 롤에 대해서 이 직 기대하는 게 어 기대치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 둘 다 무능해 맞아 그런 것도 있어 근데 충분히 조감독님의 말씀도 이해가 되는 게 이 작품이 300만, 500만 가지 않고 160만을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만 노력기도 해본이야 그치 많이 한 층이 있기 때문이야 어떻게 보면 나 이 말이 제일 웃긴데 지금 영화보다 이 말이 더 웃겨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셋이 우리 같은 사람을 노력해 셋 중에 셋 중에 둘이 좋아하기 때문에 소수 같지만 그대가 다 쓸 수 있어요 아니 왜냐면 저는 되게 설정들이 좋고 빛났는데 솔직히 아까 그 막 그 있잖아요 미나가 되게 상처받고 나가는 글씬도 너무 전형적인 거야 맞아 맞아 놀려고 내가 뭐 통화하면서 그것도 알게 되고 막 이런 거 아 그것도 너무 전형적이고 난 사실 이 우연 배우가 별거 안 할 거라 생각은 했어 근데 뭔가 나를 되게 빵 터지게 해주고 내보냈으면 돼 I'm fine thank you 이거 너무 너무 나 초등학교 때 개그 프로그램에서 보던 유머인 거야 이게 약간 그 옛날에 그 심영래 심영래 개그맨 나보던 시대의 개그인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어떡하지? 이거 2024년인데 나 어디서 웃어야 되지? 이래서 제가 조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아 나는 아직도 너무 웃겨 저는 어제도 다시 보면서 또 거기서 제일 크게 웃었다는 그래요 언니 둘이 웃었다면 다행이다 다행이다 조 감독님도 메인이다 그대가 메인 스트림이다 언니들 이해하겠다 내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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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가장 예측할 수 없었던 그 오컬트적인 요소들이었고 마지막에 이제 엔딩에 막 나왔던 그런 CG적인 요소들도 되게 저한테는 놀라운 지점이었어요 이 영화에는 매력 만점인 등장인물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 언니들이 가장 매력적이고 재미있고 막 정의 같던 캐릭터 혹시 있으셨는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조금씩 우리 다 언급을 했으니까 근데 사실 저는 그 공승현 배우가 드라마나 이제 영화에서 나온 거 볼 때 항상 좀 존재감을 제가 인식을 잘 못했거든요 얼굴은 되게 예쁜데 매력있다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작품이 나오니까 되게 부각이 잘 된다 왜냐면 케미가 되게 잘 맞더라고요 케미는 진짜 잘 맞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떠있는 되게 붕 뜬 연기를 잘할 줄 몰랐어요 이게 사실 그 수십 명 스텝 앞에서 하기에 조금 부끄러워 그런 연기인데 그거를 되게 부끄러움 없어 보이게 잘하더라고요 저도 공승현 배우의 발견은 있긴 있었어요 전 혼자 사는 사람들에서의 연기를 되게 임팩트 있게 봐가지고 되게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스펙트럼이 되게 넓구나 이 배우는 그런 생각했는데 그 뒤에 잠깐 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제 보고 아 여기에서 또 제대로 역할을 맡았네 생각했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에서는 되게 다운된 다운된 캐릭터였어요 엄청 다운된 캐릭터 저는 그런 역할은 어울리고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포스터만 보고도 했었거든요 그 영화의 포스터를 보고도 근데 이 영화는 조금 이희준과 이성민 선배님 사이에서 저는 눌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꽤나 밸런스를 잘 맞게 연기해서 저는 굉장히 저도 인상적이긴 했어요 너무 신기한 게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저는 사실 공승현 배우 볼 때마다 생각나는 배우들이 딱 둘 있었거든요 저 공명배우나 선호준 배우들이 생각났는데 선호준? 어 둘이 사귀더라고요 누구랑? 선호준 배우랑 공승현 배우랑 지금 공개 연애 중이더라고요 아 진짜요? 아 몰랐어 저도 생각났어요 어? 둘이 비슷한 전애 겪고 아 몰랐어 몰랐지? 진짜 연예인들의 연예 기사를 왜 이렇게 좋겠다 좋겠다 저는 사실은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는 보면서도 생각했지만 사실 상구가 굉장히 이희준 선배님이 연기하신 상구가 엄청 매력적이었는데 두 번째 볼 때는 저는 제필한테 조금 더 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표현은 잘 못하는데 그 안에서 스윗함이 막 있는 그런 캐릭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막 그 상구랑 그 미나가 막 이렇게 앉아서 밥 먹으면서 막 얘기하고 있을 때 뭐 저희는 사실 불알 친구 같은 그런 뭐 관계요 하니까 야 이놈아! 이러면서 여자 앞에서 불알이 보고 사과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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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되게 세게 하는데 되게 세고 과격하게 얘기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너무 스윗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막 이렇게 여성스러운 페미닌한 그런 그 스윗함보다는 좀 터프한 스윗함을 좋아해요 경상도 남자 만나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번 두 번째 봤을 때는 제필이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 근데 저는 그 최 소장을 캐스팅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씨엣스틸러죠 네 사실 이 둘보다 더 험악하게 생겼거든요 최 소장이 근데 나 사실 최 소장이 제필 역할을 했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어 오히려 이성민 배우가 최 소장이 역을 하고 둘이 역할을 바꿨어도 되게 괜찮았겠다 생각을 할 정도로 본인의 인상이 되게 쎄한데 이 둘의 인상만 가지고 계속 평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아이러니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웃음을 일단은 불러일으켰고 역시나 이 좀비 연기 이건 미쳤다 이 좀비 연기는 이 좀비 연기를 보기 위해서라도 핸섬가이즈는 봐야 될 영화 아닌가 싶을 정도로 워킹데드 제작진 연락해야 돼요 좀비 연기 진짜 대박이었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이게 지금 이게 가장 매력적이었던 헐리옷으로 제가 제일 빵 터졌던 씬이었습니다 또 이 영화에는 약간 그 신스틸러 같이 나오는 귀요미 애완견 봉구도 있고요 그리고 뭐 최 소장과 같이 콤비를 이루는 그 이규환, 이규형, 이규형 배우가 연기하는 남순경도 있고 그리고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요한신부 우연 선배님도 나오고 되게 캐릭터가 막 엄청 많지는 않지만 하나하나 이 영화에서 다 역할을 각자 하고 있으니까 되게 저는 많지 않은 등장인물임에도 되게 이 영화를 꽉 채워주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의문은 일단 제필가상과 참 좋았던 게 이 외모로 인한 사회적 편견이 아마도 그 파반의 그녀처럼 쭉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목격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회적 편견은 사실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로를 되게 사랑하고 애정하고 서로 우린 잘생겼어 우린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서로 계속 칭찬하고 용기를 붙도둬 주거든요 이 모습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얘기를 나눴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내 속에 그녀와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대비되는 모습이잖아요 이 제필가상구의 끝없는 긍정적인 사고와 자기의 자신감은 어디서 비롯됐을까 남자라서 남자라서 아 진짜로? 물론 남자로도 있을 것 같고 나에 대한 남들의 그냥 어떤 무분별한 비난에 귀를 닫는 연습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둘은 서로한테 그걸 되게 잘해주는 좀 느낌이 들었어요 서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약간 띄어주고 약간 그런 게 있었고 또 이 본부에서 느끼는 게 사실 내 편은 여러 명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한 명만 있으면 내 세상이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서로가 서로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관계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도 똑같이 생각했던 게 만약에 둘이 각자 따로 살았다면 그러면은 아마도 그 파반네 그녀처럼 좀 주눅들어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녀에게는 제필이나 상구 같은 친구가 없었잖아 어릴 적부터 서로가 서로 붙도둬주면서 컸기 때문에 사실 자신감이나 자존감은 스스로 물론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옆에서 그런 용기를 주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저는 엄청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불알 친구가 있었던 게 그게 가장 이 둘의 자신감의 근원이자 원천이 아니었을까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었고 저도요 그럼 번외로 핸섬가이즈 세계관에 파반네의 그녀가 등장을 한다 그럼 그녀와 핸섬가이즈는 어떤 관계가 되었을까요 그녀가 상구보고 놀랄 것 같은데 아니 나 같은 아니 계속 둘은 엄청 그녀를 치켜세워주겠지만 그녀는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나 그 모습을 계속 그녀 쓰던데 근데 그녀도 노력을 안 하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자리에 앉아는 있을 것 같아요 앉아는 있는데 계속 아니에요 이렇게 겸손한 자체를 유지하면서 그치만 그녀가 만약에 둘 중 하나 남자로 보게 되면 또 떠날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래도 제필과 상구 중에 한 명이라면 남아있을 것 같아 불안하지 않잖아 너희 정도는 그급은 아니다 불안하진 않잖아 우리가 파반날 때 그 얘기는 안 했지만 그녀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신이 이렇게 좀 특출난 외모가 아닌 보통이거나 좀 못난 나처럼 못난 외모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고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렇게 치면 저는 둘 중에 하나랑은 되지 않았을까 됐을 거야 그렇다면 누구랑 있을까요 덜은 상구랑 맞아 상구가 더 맞아 제필은 말을 조금 강하게 하니까 그녀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겠어 그래서 저는 셋이 여사친으로 셋이 잘 살든 누구 하나랑 해서 제수씨가 되는 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뭐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녀가 이 세계관에 등장했으면 좋겠다 투에는 고아성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리고 아까 그 줄거리 이후에 제필과 상구가 집에서 자꾸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최소장이랑 남순경이 그들의 집을 덮쳐가지고 그 지하의 악기까지 막 풀려나면서 최소장과 죽었던 성민 이랭을 다 좀비처럼 만들어서 이 두 사람을 공격해요 근데 이 두 사람과 의도치 않게 긴 시간을 보내면서 이 외모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된 미나의 도움으로 세 사람은 악기와 좀비들을 함께 물리치고 그리고 그 드림하우스를 지켜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연하게 찍힌 그 블랙박스에 찍힌 악기가 하늘로 잡혀 올라가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으로 인해서 살인범 누명도 무사히 벗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죠 그 영화의 말미에 보여진 에필로그에서는 살아남은 재필과 상구, 미나, 남순경 이렇게 네 명만 살아남았는데 이 모두 세례를 받고 남순경은 신부님이 돼요 깨알같이 그 옆에 크레디를 올라갈 때 이렇게 에필로그가 나오는데 전 이 에필로그를 보고 이 편이 속편이 나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이 편이 나온다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전 개봉 날 볼 거예요 전 OTT로 보겠습니다 내가 끌고 갈 거예요 이 살롱 영화로 한번 해야겠다 만약에 이 편이 나온다면 어떤 저는 왜냐하면 1편에서 마지막이 미나가 이 셋이 친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스타에 사진 올려고 하면서 자기 재미있게 노는 이런 게 나와서 이 편이 만약에 시작된다면 미나가 남자친구 생겨서 소개를 시켜주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밑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넷이 있는데 상구하고 제필이는 뭔가 이 남자한테 좀 싸함을 느껴 괜찮다 그런데 공승현은 이 미나는 아니라고 부정하는데 점점 갈수록 뭔가 어색하고 이상한 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공승현은 약간 이걸 부정하지만 이 진실에 다가가가려는 이 두 남자 하지만 또 새로운 흑욕의 빙의를 약간 그런 모습으로 최소장이 여기가 돼서 다시 출연해 주시면 좋겠다 죽은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무덤에서 이렇게 박차고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둘이 공승현을 또 구해내는 거죠 미나를 저는 시나리오만 잘 쓰면 투는 분명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전 아직 아이디어는 없어요 그래놓고 우리한테 물어본 거 어 얻으려고 우랑님 아이디 얻으려고 아니 그냥 워컬트 그 장르가 좀 더 확장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는데 오히려 그 셋이서 약간 의도치 않게 퇴마사가 돼가지고 옛날 퇴마록처럼 셋이 그냥 하나의 어떤 조직을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약간 미나한테 추바던지는 남자들도 보고 거기서 질투도 하고 그런 관계들이 있다가 그걸 해결해 나가는 오컬트 장르적으로 이제 더 큰 어떤 악마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이야기가 가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관객들이 생각보다 오컬트를 좋아하는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검은사제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 막 그 하늘에서 엄청 시커먼 뭔가가 나타나서 먹었잖아요 그 관련된 실체를 파헤쳐나가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만들면 어떨까요? 좋다 좋다 생각해봤습니다 저도 한번 써볼게요 좋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은 나 이거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언니들은 아 정말? 제필과 상구 지구상 이 두 남자만 남아있다면 누구와 로맨스를 펼쳐보시겠어요? 난 이게 마지막 질문이라니 믿기지가 않아 이게 제일 웃기도 했어요 한 좀 놔야겠어 저는 굳이 선택하자면 제필이요 어? 이거 봐 나랑 겹쳐 겹쳐 왜냐하면 사실 저는 반반이면 좋겠지만 이 정도까지 약간 좀 달콤한 거 봐 약간 참세한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사실 이 제필은 좀 츤데레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실상은 나쁜 사람 아니잖아 무더특랄 뿐이지 저는 약간 경상도 아버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가까운 조상독님은? 전 상구를 만나겠습니다 상구를 만나서 저한테 맞추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이 가능해? 선군은 아, 맞아요 조은홍님은 약간 가스라이팅 같은 사람 좋아해 좀 이렇게 자아가 없는 사람 좋아해가지고 자아가 없는 사람 저는 아시다시피 랑님과 취향이 아주 비슷하잖아요 얼마 전에 한번 싸울 뻔했죠? 웃기게 뭐냐면은 제가 무슨 짤을 보다가 이게 이탈리아 남자였냐 둘이 나오는 장면이 있었고 릴스가 보냈어요 오른쪽 내꺼 하고 했더니 자기도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끝났어 그리고 끝났어 끝나면 갑자기 메시지 나왔고 왜 답이 없냐고 내가 오른쪽이라고 수긍하라 이거지 근데 끝까지도 안 했어 맙소사 싸우자 하고 끝났어 아, 너무 웃기다 진짜 우리는 남은 친구 소개해 주지 않기로 어떻게 마지막 질문이 요게 되었네요 언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필과 상구 중에 누구를 만날 건지 이런 힘든 숙제를 들고 싶지 않아요 둘 다 너무 외력적이었고 또 이 영화 감독님이 제가 이 영화 또 왜 보게 되냐면 저 호주 가기 전에 그 저보다 먼저 호주로 간 영화 하시던 이제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마지막으로 촬영했던 영화 내 사랑이라고 감우성이랑 최강이 나왔던 그 영화를 마지막으로 스텝을 하고 호주로 떠났거든요 근데 이 감독님이 그때 그 영화의 조감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조감독 사실 조감독 다음에 이제 감독이 되는 거니까 그 거진 20년 동안 계속 포기하지 않고 감독 준비를 해왔다는 멋있다 저는 그 사실만으로 사실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되게 혹시나 실망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되게 준비를 그 긴 시간 동안 잘해오셨구나 진짜 앞으로도 잘 되셨으면 좋겠다 저 이 감독님 검색해봐서 좀 특이해요 다른 거 안 나오고 보통 생년월일 나오잖아요 생일 월만 나오고 MBTI가 나와있어 신기하게 MBTI 특하다 그건 FP라고 그거는 본인이 편집을 한 거다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언니들도 이걸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보시면 안 되고 그냥 뭐 킬링타임 용으로 언젠가 근데 밤에 말고 낮에 밤에 보면 좀 무섭나? 아니 저는 이걸 극장에서 저 혼자 봤어요 극장에 아무도 없었고 저 혼자여서 제가 이거 무서우면 저 나가려고 랑님한테 카톡 보냈니 괜찮아요 그냥 봐요 그냥 봐요 했는데 괜찮아요 봐요 근데 낮에 보세요 낮에 보는 게 나을 것 같긴 하다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밤에 보면 으스스할 수도 있겠다 맞아요 와 200회 방송으로 핸섬 가이즈라니 아 제가 200회인지 모르고 와 특별하다 스페셜하다 와 좋았다 저희가 200회까지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게 됐는데 아무튼 200회 방송 준비하시느라고 미희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닙니다 언니들이 더 고생하셨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해주세요 준비해요 좀 감동받을 때가 많아 안 그러면 제가 어버버버 감사하기도 하고 다음 달에는 제가 준비한 책과 영화로 찾아올 거고요 저도 좀 고민을 하다가 몸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이제 그 에세이들인데 좀 이야기하기가 좀 깊이가 없는 것 같아서 고민을 좀 하고 이러다가 책은 얼마 전에 살롱에서 다뤘던 책인데 최은영 작가의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를 가지고 찾아올 거고요 영화는 러블라이즈 블리딩 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일단 셜롱님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죄송해요 핸섬 가이즈만큼 좀 고어한 장면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셜롱님이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은데 미리 사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 홍승은 작가님이 저희 셜롱에 방문을 해주시기로 하셔가지고 다음 주 녹음은 다음 주 방송은 홍승은 작가님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언니들이랑 다음 달에 다시 인사드릴 거고요 언니들 추석 잘 보내시고요 다녀와서 우리 또 얼굴 좀 토동하게 쪄가지고 다시 만나는 걸로 합시다 저 보라카이 갔다 옵니다 역시 자유로운 영혼 보라카이 다녀오신 후기도 들려주시고 그럼 저희는 다음 달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